지난 11월 4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구 한울타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위기 아동청소년지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. 협약식에는 서울시 강서구 태권도협회 안지윤 회장과 강서구 치과의사회 김동원 회장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균형있는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강서 한울타리 사업은 의료, 법률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협력기관을 발굴해 협약을 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